7% 7종목 시간입니다. 종목 안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종목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에 한 개가 손절가를 터치를 해서 제가 그 종목을 오늘은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하 프론테크라는 종목이었는데 사실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반등 자체를 저는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봤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분야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시장이 하락을 함으로써 손절가를 터치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손절가를 지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정직한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절을 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같이 리스크 관리를 조금 같이 해주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또 손절을 했던 만큼 더 좋은 종목으로 저희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수익률 좋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시세가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장에서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부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외국인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그렇다고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는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라젠이나 HLB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군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깨진다면 결국에는 코스닥이 무너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깨진다면 바이오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가 지금 가격대도 괜찮은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조금 가지시면서 보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일하게 바이오 중에서 흑자가 나는 기업이 이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수익률 많이 해야 되거든요. 어떤 종목 7% 칠까요? 한 번씩 빠질 수도 있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금방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 카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카본이라는 종목을 일단은 우리가 월낮 수요일은 10시 10분에 방송을 하는데 그 시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그 가격 대비 한 6%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자리도 괜찮아요. 지금 자리도. 일단은 이 한국 카본하고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을 같이 보셔야 돼요. 동성화인텍이요? 그러면 이제 조선오판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조선오판이 사실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기업만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저효과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보다는 한국 카본이 이 LNG 본행제 말고 다른 매출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신다면 지금 가격대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는 7,300원이 7,400원 지금 7,330원이니까요. 지금 가격대 괜찮은 가격대겠고 대신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6,960원대 우리가 손절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우량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가지고 오신 종목 보면 코스탑마니아 같아요. 두 번째 종목 옵트론 텍을 유방주로 주셨거든요. 방금 팩트 폭행을 하셔가지고 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대응주 많이 하고 좋아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응주를 사셔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일단은 좋아하지만 그만큼 시장의 맞춤 종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옵트론 텍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주가 자체가 앞에서 전임원의 횡령 배임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 부분 빠졌어요. 그러고 난다면 지금 다시 한번 반등 타이밍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이 유일하게 LG전자하고 삼성전자의 광학 필터를 양 업체에 동시에 공급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오바되게 빠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자리부터는 조금 더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는 하단에 4,250원에 4,300원대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권 하단에 4,08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과대 측면에서 옵트론텍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유망주 제시해드렸고요. 한국 카본 옵트론텍 7% 수익 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상로 전문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충전 많이 와주시고요.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